인생에는 다양하고 많은 만남이 존재하는데요. 그 만남에 따라 우리에게는 다양한 스토리들이 만들어집니다. 당신의 대학생활에는 어떤 만남과 어떤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? 언제나 내 편에서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줄 친구가 필요하세요. 여러분의 고민과 비전에 대해 코치해줄 수 있는 좋은 멘토들이 순모임이라는 소그룹 성경공부를 통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드립니다. 뿐만 아니라 이성교제 세미나, 인격개발훈련, 리더십 트레이닝, 다양한 경험을 통해 여러분의 대학생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습니다.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과 따뜻한 마음을 보여줄 최고의 기회가 있습니다. 3.6kg의 온기를 전하는 사랑의 연탄 나누기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에게 멘토가 되어주는 대학생 멘토 프로그램 분단 조국의 아픔을 느끼며 한 발짝 한 발짝 내비는 대학생 통일봉사관의 국토대장정 그리고 다양한 자원봉사활동기 우리의 작은 사랑의 실천이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듭니다. 대학생활에서 네트워크를 넓혀보고 싶다면 CCC가 정답입니다. 전국 300여개의 대학에서 CCC가 활동하고 있고 각 도시별로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. 또한 30만 명의 졸업한 선배들이 있으니 내 관심사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커지겠죠? 이런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기회가 매년 여름에 있습니다. 1만 명의 CCC 친구들이 함께하는 한 여름밤의 축제 여름 수련회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. 다양한 경험이 우리의 생각을 넓히고 꿈을 키웁니다. 여러분의 시야를 더 넓히고 해외 구석구석을 묶으며 다니는 성교활동도 경험해보세요. 방학 기간을 이용한 2, 3주의 해외 단기 성교 비전 중 6개월에서 1년 정도 해외에서 언어를 배우고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해외 인턴십 다양한 해외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당신의 도전 정신이 더 강해질 것입니다. 대학생활에서 당신은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싶은가요? 잘 부르시겠다고요? 그럼 행복한 만남인은 CCC로 오세요.